안녕하세요. 수면건강연구소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짧게 좋은 정보를 하나 전달해드리고자 이제 좋습니다. 양압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처방이 아주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양압기와 밤마다 시르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주 행복한 양압기와의 동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양압기 적용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압기를 쓰듯이 쓰는 분들이 저희 연구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왜 이걸 진작에 몰랐을까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바로 양압기 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 제조업 허가도 다 받아있는 그야말로 양압기와 구강장치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걸 모르실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양압기도 한다는 것도 몰랐고 구강장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구강장치는 병원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강장치를 처방하는 것은 병원이 맞지만 만드는 것은 저희 같은 제조업 전문 회사가 하고 있는 거죠. 양압기도 처방을 받으면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양압기 전문 서비스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양압기를 만드는 회사가 고객을 관리한다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잘할까요? 마찬가지로 구강장치 또한 구강장치를 파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하면 그리고 그 적응증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한다면 더 정확한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청풍소장의 수면건강연구소는 말이죠. 구강장치에서도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모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강장치의 처음 진화 단계, 처음 생성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아주 많이 개선된 그런 진화된 장치까지 다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장치부터 초기 분리형 모델, 조절이 가능한 모델 또 여러가지 모델들이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고 양학교와 또 비교를 해보신다면 훨씬 쉽게 본인의 증상과 원인과 해결 방법을 빠르게 이해하시고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효과가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하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썼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충분하게 검토해보고 또 체험을 해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실패, 치료의 실패를 추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고 가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오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강남구 삼성동 보은사로 코엑스 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자, 예약은 필수구요. 예약전을 하시면 몇 가지 안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주무시는 것을 녹음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수면 다운 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가져오시면 좀 더 심층적인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수면 다운 검사 결과지가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요. 핵심적인 정보들을 그 안에 놓치기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선택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